숙보, 호텔도 수능 준비, 수능 앞두고 수험생 전용 객실 패키지 인기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쿨의 All for you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호텔도 수능 준비, 수능 앞두고 수험생 전용 객실 패키지 인기였습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시기가 수험생들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호텔에서 수험생 전용 객실이 나오는 수험생 패키지가 떴습니다. 수험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전용 객실은 집중력도 높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돼 있고 탁상용 공기청정기, 집중력을 높여줄 LED 스탠드, 독서대, 펜트레이, 담요, 그리고 당충전을 위한 비싼 캐러멜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호텔 침대가 좀 좋잖아요. 편안하고 잠도 잘 오고 숙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수능뿐 아니라 논술이나 면접 준비한 사람들도 이런 컨디션 관리하기 위해서 호텔 수험생 패키지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채팅창에 코 묻은 돈을 빨아먹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상술도 가지가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수저들만 가능하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일주일도 안 남은 수능 각자의 방식대로 컨디션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실 또 제일 좋긴 하죠. 채팅창에 어차피 엄마 돈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오늘은 정예인씨가 스케줄 때문에 한 주 쉬고 지혜씨랑 생방으로 쿵짝쿵짝해 진행하는 날입니다. 유지혜씨랑 전화해서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확인도 하고 선물도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은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오랜만에 외로운 단독 게스트로 돌아온 유지혜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보니까 지혜씨가 단독 게스트로 나왔던 마지막이 3월이네요. 아, 진짜요?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왠지 근데 엄청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에요. 쿵짝쿵짝해 이거예요. 그렇죠. 혼자도 해보고 예인씨랑 둘이서도 해봤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둘이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더 좋나 보네요. 아니에요. 둘이 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고민했다는 건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아, 그 꽃묘꽃묘회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꽃묘꽃묘회? 아, 꽃묘꽃묘회는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리워요, 사실. 그래요. 연희씨. 자, 아무튼 오랜만에 생방입니다. 뭐 긴장되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원조 금요 코너 요정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뭐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하고 왔나요? 아, 약간 크리스마스 같죠? 제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크리스마스를 미리 입어봤어요. 어떠신가요? 화보 찍고 온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안에 추리닝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위에 좀 뭐 예쁜 걸 입어야겠다고 하나 걸쳤는데 그래도 나름 잘 코디를 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털모자에다가 지금 뭐 덤플코트 막 이제 엄청 크리스마스 뭔가 느낌을 확 주게 입고 오셨는데 오, 네. 자, 이런 날에도 얼음 씹어 먹는 사람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방금도 그 딤섬을 먹고 왔는데 뜨거운 차를 주는 거예요. 음, 근데 얼음 넣어서 차갑게 먹고 왔어요. 음, 참 특이한 취향이에요, 그렇죠? 예. 겨울 여자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요. 백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겨우! 왜 그래요? 잭스키스 커플 시절 느낌이라고 하신 분. 아, 제키. 아, 모자가 그러네. 아, 진짜요? 제키. 제키. 자, 7904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어, SNS로 얼굴에 침 맞는 사진 올린 거 봤어요.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던데요. 얼굴 침 따위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유지를 네, 맞아요. 상여자로 인정합니다. 오. 이게 침이. 네, 네. 왜 이렇게 컬러풀한가요? 예쁘죠. 저희 언니가 이거 보고 너는 침도 참 예쁜 걸 맞는다 이러더라고요. 침이 파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돼 있고 좀 굵은데? 엄청 얇은 침인데요. 진짜 안 아파요. 아, 그래요? 이게 비대칭, 제가 얼굴 비대칭이 고민이라서 근데 얼굴에 막 주사 맞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친구가 이거 침을 맞고 있어서 소개를 해줘서 저도 갔거든요. 근데 이게 침 맞는 느낌도 안 나고 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한 번씩 한 번 고민이신 분들 약간 추천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아요? 이게 근데 한 몇 번 해야 된대요. 이렇게 보통 한 좀 몇 회차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처음 한 거라서 어, 근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안 찔렸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유, 그렇게 기폐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만 쏙쏙 피해서 그래요? 배성재 코에 놔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 코는 비대칭은 아니죠? 아, 오빠는 너무 대칭이죠. 코 뭐 이렇게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좀 뼈를 줄여야 되는 거라서 힘들지 않을까요? 비대칭이라는 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위치 아래위를 바꾸는 거 아닐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육을 약간 조금 더 이완시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통을 잘 참진 않죠? 어, 고통? 고통은 잘 참아요. 아픈 고통을 잘 참는데 그 약간 근육통은 못 참는 것 같아요. 그게 뭘 잘 참는 거예요? 자, 7711님. 고3인데요. 다음 주 수능이라 너무 떨리는데 지혜 누나에게 파이팅을 받고 싶어요. 객관식 모르는 거 나오면 몇 번으로 찍을까요? 객관식 모르는 거? 아, 보통 근데 모르는 거 나오면 3번이랑 3번이 국룰 아닌가? 3번이 국룰이다? 네네.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네네. 근데 중간으로 가라? 네네. 중간으로 가라. 아... 3번을 유지혜 씨는 택했습니다. 네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아, 그죠? 저 3, 4 약간 이 정도. 두 가지 고르세요 하면 3, 4. 그리고 일단 배텐을 듣고 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좀 글렀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파이팅 힘내세요. 지금 고3이면 몇 년생이죠? 05년생. 어, 진짜요? 05년생이니까 5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저랑 띠동갑이네요. 어, 유지혜 씨랑? 네. 어, 유지혜랑 띠동갑인 사람들이 지금 수능을 보네요. 친구야! 네. 자, 생방송을 함께하는 쿵짝쿵짝해.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전화 연결도 해볼 건데요. 지금 미리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그중에 지혜 씨가 직접 마음에 드는 문자를 골라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지혜와 함께하는 텔레파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팥 붕어빵 대 슈크림 붕어빵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A 대 B를 외칠 건데요. 둘 중 하나를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답을 써놨고요. 저와 같은 답을 외치신 분에게는 수분크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지혜 씨랑 전화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유를 마음껏 적어서 어필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좀 골라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첫 콜 필팬엔 과학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냥 난 슈크림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하기 전에 맛보기 코너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열 곡의 지혜 퀴즈! 자, 어떤 코너인지 지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제시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A4용지의 비밀리에 적어놨습니다. 베디가 청취자 봇이 되어 질문을 10개를 할 건데요. 저는 질문에 대해 네 또는 아니요 라고만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랑 통하신 분들 중 선정해서 막대과자 1 플러스 1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내일이 막대과자 데이인데 베텐러들은 애써 신경 안 쓰고 계시겠죠? 상술 데이죠. 본인도 신경 안 쓰나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받으면 좋죠. 받으면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베텐러들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저희가 특별히 미리 챙겨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고개 지혜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유지혜가 가장 최근에 배달시켜 먹은 음식은? 네. 열고개 지혜 퀴즈는 사실 근본도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유지혜 씨는 A4용주에 미리 답을 적어놨고요. 네네. 열고개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가장, 가장 최근에 배달시켜 먹은 음식? 과연? 두둥탁! 자, 첫 번째 질문. 술안주인가요? 어, 이거는 술안주로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밥으로 먹었어요. 밥으로 먹었다. 네. 그럼 디저트는 아니네요. 네.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데 밥으로 먹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일단 뭐 백반이, 백반이면 좀 이상하죠? 어느 정도 폭이 좀 좁아지지 않나요? 네, 아니요로 일단 대답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러면 상큼한 맛인가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밀가루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먹어놓고는 또 지금 제작자한테 확인받는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 게 매운 음식인가요? 이게, 네, 매웠어요. 매웠어요? 매워요. 이게 안 매웠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 근데 어쨌든 매콤하다? 음, 매콤하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좋은,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자, 매콤한 음식이다. 네. 매콤한 음식, 여기다가 좀 부연 질문하면은. 네. 엄청 맵게도 먹나요, 이거를? 저는 엄청 맵게 해서 먹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유명한 곳이라. 아, 그래요? 네. 오, 엄청 맵게도 먹는다. 단계도?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감이. 네. 좀 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인가요? 이게 부드럽다고 하면 부드럽고, 근데 부드럽쫄깃? 부드럽쫄깃? 아, 여기까지. 뭐야? 여기까지. 부드럽쫄깃? 네. 모든 음식이 부드럽쫄깃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 쫄깃에 좀 더 가까워요. 쫄깃에 좀 더 가깝다? 그래요. 아, 너무 많이 줬다. 이 정도면 많이 맞출 것 같은데, 답은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이 음식은 좀 뜨겁게 먹나요? 그래야 맛있죠. 아, 그럼 시켜서도 먹어요? 네. 시켜서 먹어요? 네. 차갑게도 먹어요. 차갑게도 먹어요? 근데, 갓 오면 뜨겁죠. 배달이 갓 오면. 아, 식었을 때 먹어도 되는데,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뭘까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나요, 이거? 모르죠?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네, 근데 요즘에 편의점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는 파는 걸 못 봤어요. 제 생각에 편의점에 요즘 온갖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잘 찾아보면, 어딘가 한 군데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편의점에, 편의점에는 없다. 일단, 없는 걸로. 채팅창에 지금 불족발 밀던 사람들이 싹 내려갔어요. 닭발인가?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닭발 편의점에 파나요? 팔아요, 팔아요. 네, 팔아요. 닭발 팔아요. 진짜? 네네. 와. 싹 다 내려갔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소스에 찍어 먹나요? 어, 찍어 먹어요. 아, 찍어 먹어요? 네, 근데 안 찍어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저는 안 찍어 먹는데 찍어 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찍어 먹는 분도 있다? 매워서. 아, 근데 본인은 안 찍어 먹는데 매워서 찍어 먹는 사람들이 있다? 네네네. 아하, 그래요. 대답이 이거도 되고 적어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안 잊었다, 나. 아니에요. 아직 남았나요? 껍질이 있나요? 껍질이요? 네. 있을까요? 껍질 있어요, 없어요? 껍질 없는 것 같아요. 껍질 없다? 네네. 그냥 통째로 먹지 않나요? 통째로 먹는다? 그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리대에 나오는 음식은 없어요, 확실히. 이거 좀 어려운데, 오늘은? 답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아, 이 힌트. 이 음식은 부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정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모습들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다 다르죠. 다 다른데, 뭐 좀 규칙적으로 다른가요? 아니면 진짜 완전 다른가요? 좀 규칙적으로 다르죠. 규칙적으로 다르다. 음, 알겠습니다. 쭉 정리 한번 해드리면. 술 안주도 되지만 밥으로, 유재 씨는 먹었다. 주로 밥으로 먹는 음식이다. 상큼한 맛은 아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아니다. 매운 음식이다. 엄청 맵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다. 식감은 쫄깃한 맛이다. 뜨겁게 먹어야 맛있다. 차갑게도 먹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식었을 때 얘기하는 거고. 편의점에는 안 파는 것 같다. 예, 안 팔 것 같다. 소스에 찍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찍어 먹고. 껍질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음식 모양은 다 다르다. 근데 이제 일정한 패턴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뭐요? 러블리너스가 좋아해요. 러블리너스가 좋아한다고요? 네네. 이 음식을. 러블리너스는 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팬들이 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 이러면 어느 정도 맞추실 거예요? 팬들. 팬들이 좀 뭐. 사람들 뭐 약간. 사람들 외모로 설명할 때 쓰기도 하나요? 아니, 아니. 자,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 고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유재 씨가 적은 게 뭔지 알 것 같다. 나 통했다 싶은 분들은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답이 거의 안 오다가 막판에 힌트를 좀 주시니까 좀 쏟아졌습니다. 네.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바로 오징어볶음입니다. 네, 오징어볶음. 빠바바밤. 아니, 근데 오징어볶음도 배달이 되나요? 네, 됩니다. 오징어볶음 배달 많이 되죠. 백반집에서도 오징어볶음이 되고 저는 약간 오징어볶음, 매운 오징어볶음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켜먹었었어요. 아, 매운 걸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오징어볶음이 러블리너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노래 중에 그 아츄라는 곡에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 생겼어. 거기에 그 구호 뒤에 오징어볶음 먹고 싶어! 이게 있거든요. 러블리너스가. 그래요? 오늘 좀 어려웠네요. 자, 정답 맞추신 0097 임지훈 2769-2862-6244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죠. 배성제10 생방특집으로 유지혜 씨와 쿵짝쿵짝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는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통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지혜와 함께하는 텔레파시 게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팥 붕어빵 대 슈크림 붕어빵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A 대 B를 외칠 건데요. 둘 중 하나를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정답을 생각해놨고요. 저와 같은 답을 외치신 분께는 수분크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만약 다른 답을 외치시면 바로 전화가 끊기고 선물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하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좋을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자, 전화통화하고 싶은 이유를 써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8511님이 저요. 이거 두 글자만 보냈는데요. 탈락! 6545님. 지혜님 놀이공원 시절부터 지혜님 목소리에 빠진 팬입니다. 꼭 쿵짝을 맞춰보고 싶어요. 전화 꼭 연결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거의 데뷔 때부터 팬이신데 도리공원 시절부터 빠졌다. 밤새도록 팬이시네요. 그래요? 앞에서 저요님이 너무 깔끔하게 깔아줘가지고 뒤에 있는 분이 정성이 가득한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았으면 좋겠다. 네. 지혜입니다. 네. 붕어빵을 먹을 때 꼬리부터 대 머리부터 하나 둘 셋 꼬리부터 오오 우와 대박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딱 맞네요 저희 그래요. 딱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시 사는 30대 베테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듣고 있었어요. TV로 이걸 에라우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TV로 연결하셨어요? 네. 저희 얼굴이 크게 나가나요? 네. 제 피부 어떻게 나가나요? 코 옆에 약간 지금 전 같은 것도 다 잘 보일 정도로 약간 뽀드락지가 나셨어요 얼굴에 살짝 베테노를 이렇게 TV로 연결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메이크업하고 와야 되나 이제? 악성 베테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독하신 애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고화질로 이걸 본다니 대단한 몇 인치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50인치? 50인치로? 그렇게까지? 다음부터 저는 PIP로 바꿔야겠네요. 어쨌든 지혜씨랑 한 번 대화 좀 해주세요. 네. 네. 놀이공원 때부터 팬이셨다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연결되면 저랑 하고 싶었던 거나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저의 매력은 뭐 이런 거? 갑자기 보면 연결돼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항상 행복하시고 혹시나 이제 뭐 뱃돈뜸티 이런 거 고르는 거였으면 제가 지혜님 다 골랐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유지의 매력은 뭡니까? 목소리죠. 저는 그 놀이공원 때 사실 러블리즈 멤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우연히 노래를 들었는데 지혜님 파트가 관람차 파트가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그때부터 찾아듣게 됐거든요. 지혜님이 안 그래도 러블리즈 노래들 중에 좀 킬링 파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와그작이라던가 미묘미묘회라던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목소리 때문에 이제 베텐도 찾아듣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지혜 씨 그 유지혜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으시면 청해 주시죠. 어 그냥 혹시 가능하면 관람차 라이브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하셔야죠. 네. 하나 둘 그러면 관람차 이런 거 같이 해주실 거예요? 관람차 관람차 부문을 외쳐드릴게요. 이렇게 욕을 해요. 할게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세상 가장 달콤했던 송사탱 아 목이 왜 아프지? 혼자 하시지 왜 팬을 끌어드리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자 너무 예쁘십니다. 아유 정말이야 앞으로도 50인치로 계속 보실 거죠?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겁하고 오세요 성재 오빠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찐팬이시네요. 진짜 찐팬이시네요. 얼마만에 관람차를 라이브로 저희가 듣게 되는 겁니까? 저 한 진짜 거의 한 2년 만에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톤이 살아있네. 살아있나요 저? 네. 나름 있나요? 그 톤이 나오네. 제가 콘서트 때 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찐팬이시아 키보드 부술뻔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왜 그러세요. 코 좀 크게 줌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 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이네. 아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뾰루지가 아니라 어... 뭐죠? 뭐가 생겼어요. 뭐요? 그 혈관이 이제... 터졌나요? 나이를 먹어서 뭔가 이걸 그 피부과 가지고 이거 없앨 수 없냐고 했더니 이건 레이저로도 불가능하다. 아 점 생기겠네. 점... 점과 다르다. 아 진짜? 네. 이건 점처럼 그 레이저로 없애면 다시 생긴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굳이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네요. 메이크업으로는 가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저의 어떻게 보면 그 바람의 검심처럼. 안타깝네요. 이런 게 있어야죠. 기분도 늙어가고 계세요 지금. 아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쥐젓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쥐젓 아니에요. 그건 튀어나오는 거잖아. 아 어떡해. 이거는 뭐 그냥 약간 혈관종.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벌써 쥐젓이 생긴다. 나이시구나. 아니라고요. 쥐젓이. 쥐저서 얼굴에 잘 안 생기죠. 아유 괜찮아요. 저 형처럼 늙기 싫다면 뭐죠? 저처럼 늙으면 잘 늙은 거죠. 바람의 검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려점. 자 또 소개해 주세요. 5686님께서 2일 뒤면 러블리즈 데뷔 9주년이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이제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오래 봐요. 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틀 뒤에 9주년이거든요. 12일이 9주년이죠. 네. 그날에 맞춰서 저희가 지수 씨랑 수정 씨를 또 초대해서 마피아 게임 했습니다. 맞아요. 아우. 제가 이분께 한번 걸어볼까요? 한 두억에 소개하다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7856님 10시부터 11시까지 운전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가야 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지혜 씨. 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했으면 선택했는데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시네요. 약간 좀 서운해서 이렇게 선택을 안 할래요. 문자 오는 것 중에 한 10개 중에 하나는 지혜라고 와요. 네. 여기 위에도 2571님께서 지혜 씨의 93인 동갑 친구입니다. 친구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보내시네요. 월요일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가는 날인데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드립니다. 네.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 저 이분한테 합해도 돼요? 누구야? 3480님. 네. 지혜 통화하고 싶어요 하트 38살 남자 울산 청취자입니다. 유지혜 삼행시 도전. 어 그래요? 삼행시를 하겠다? 네. 이분 한번 해보자. 그래요? 네. 3480님. 네네. 울산에 계신 분.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어 제가 할게요. 점심으로 직장 상사랑 소고기 먹기 대 혼자 컵라면 먹기. 소고기 대 컵라면으로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소고기. 컵라면. 삼행시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저도 삼행시가 좀 궁금했는데. 안타깝다. 울산에 계신 분 밤늦게 연결되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상사가 진짜 싫으신가봐요. 울산 바위 아저씨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나는 소고기 먹겠다. 누가 소고기를 먹어요. 아 왜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라면이죠. 하나 더 할까요? 네네. 저는 그러면. 바로 연결. 바로 연결? 네. 저는 아하. 저 6531님. 지혜씨는 95점짜리 고정 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5점이 없기 때문이죠. 남은 5점은 전화 연결로 채워봐요. 라고 하시네요.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6531님. 네. 아주 잘하시네요. 말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텐 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를 낼게요. 뭐가 더 끔찍한지 골라주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머리 못 감기 대 양치 못하기. 머리 대 양치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양치 못하기. 와. 맞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화번호 바꾼 배텐 8선 의원 경남 박찬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8선 의원은 뭡니까? 8선 의원이 뭐예요? 여러 번 또 이렇게 배텐을 들어주신 분이죠. 네. 전화 연결이 8번이에요. 전화 연결이 8번이라고요? 어머. 예예. 와. 대박이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면서 듣고 계셨나요? 아. 지금 일하면서 듣고 계셨습니다. 아. 아. 지혜씨 코너는 뭐 자주 들으시죠? 예. 거의 뭐 매일매일 듣습니다. 예. 지혜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저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어. 오늘 제가 모자 안 쓰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지혜씨에게 듣고 싶은 말씀. 어. 그냥 뭐 파이팅 그 정도. 네. 우리 경남 박찬호님.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워낙 또 자주 연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연결되면 더 많은 얘기 나눕시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주 걸리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항상 또 잘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점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자주 걸리지. 그렇죠. 자.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잇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배성재텐 유지혜와 쿵짝쿵짝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문자 소개해 주시죠. 네. 7239님께서 지혜님 녹박만 보다가 오늘은 회사에서 집까지 생각이 많아서 상암에서 천호동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한강길 따라가고 있는데 춥네요. 지금 한남대교 지나고 있어요. 배텐 넘버원 게스트 지혜님 파이팅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지혜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라고 보내셨어요. 하킴 지혜씨 할 때 지혜. 천호동까지 걸어가면서 제 이름 좀 외워주세요. 네. 이름 틀리면 절대 안 건다. 네. 절대 안 겁니다. 자. 그리고요. 2695님께서 3년 다닌 회사를 오늘 퇴사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 지혜씨와 친구인 저 잘될 거라 응원 듣고 싶어요. 아자 라고 하시는데 제 친구 저랑 동갑이신 분들이 이제 벌써 퇴사하는 나이가 되셨네요. 아니 뭐 퇴사하는 나이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나이가 된 거죠. 아이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렇죠. 어 저 이분. 누구야. 921님께서 지혜님 오늘 모자가 치아 모양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동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네. 곧 빠질 치아 모양 같지 않나요? 보통 치과에서 저 모양을 마크로 쓰죠. 어 그러네요. 어머 어머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러네. 어 이빨 모양으로 뒤집어 쓰고 오셨네요. 이분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치과가 보면 간판에 딱 저 모양으로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똘똘하시네. 아 너무 웃기다. 아 임플란트 모자였네. 어 전화 받았어요. 설마. 저 이렇게 또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을 골라버렸나요? 드립만 남기고 전화는 받지 않으시나요? 지금 약간. 아 어떡해 전화 왔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깝네요. 상하색 치과 모자 치아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 드립을 쳐놓고는 전화는 또 쿨하게 받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 저 이어서 바로 전화 받으실 분. 아 임플란트 모자. 한번 걸어볼게요. 0325님. 학원 간사 베텔러입니다. 퇴근 중인데 우리 학생들 수능 대박을 위해 제가 쿵짝쿵짝을 성공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곧 수능이니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수능 시험 보시는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신 분인가 보네요. 네네. 오 제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텐 유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문제를 낼게요. 네.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액션 대 코미디. 하나 둘 셋. 액션. 코미디. 정말 텔레파시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죠 그죠. 뭔가 간절한 분들은 오히려 텔레파시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은 수능 잘 볼 겁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좀 잘하란 말이에요. 액션을 좋아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하란 말이에요. 자 또 또. 저는 그럼 4010님께서 야간 업무 중인 4살 딸내미 아빠입니다. 전화 꼭 받을게요. 제발요. 라고 하시는데 한번 또 더 읽어볼게요. 266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핑클 SS 이후 처음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유지혜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주 파이팅이요. 이분한테 해볼까요? 네.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미주 파이팅이라고 하신 분. 네네. 지혜 파이팅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분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2668님. 이분은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텐 유지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주씨가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혜의 전화는 받지 않는다. 예. 아이고, 보세요. 자, 다른 분한테 빨리 하세요. 드라마 같아요. 네. 다른 분한테. 어, 저는 그러면 0421님. 문자 소개만 되고 싶습니다. 류주성씨 팬미팅 티켓팅이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유지혜씨 팬미팅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네. 다음 곡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수정씨 팬이네요. 2936님. 투잡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두 아이의 아빠인데 늦둥이까지 생겼네요. 어머, 세 아이의 아빠가 지금 되나 봐요. 친구들한테도 아직 말 못했는데 배텐에 처음 알려요? 라고 하시는데 친구들한테 한번 알리시라고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딱히 전화를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가 있는데 전화를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가 있는데 어, 가는 거예요? 네네. 아이고, 받으실 거예요. 투잡 못해. 네, 여보세요. 아기 씻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배텐 유지혜입니다. 아, 네네. 네, 문제를 내볼게요. 더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바이킹 대 롤러코스터 하나, 둘, 셋 롤러코스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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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반갑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지금 뭔가 그 아이 씻기고 계시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뭐하고 계세요? 아, 네. 저기 운전 중이어서 세운이라고 아, 아, 운전 중이시군요. 아, 그래요. 세웠습니다, 차식. 아, 예. 선물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지혜한테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그 두 아이의 아빠인데 지금 네네. 형제예요. 근데 지금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어, 지금 9주차인데 아직 성별이 안 나와가지고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어머 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꼭 딸 낳아, 딸 낳아달라고 러블리즈처럼 네, 러블리즈처럼 예쁜 딸 낳으셔서 어, 행복하게 다둥이의 아빠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투잡은 어떤 거 하시나요? 어, 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배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아, 네. 네. 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꼭 딸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셋째는 딸이어야죠. 아... 네. 자, 꼭 딸 낳으실 거고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금요일 배성제의 텐 오늘은 생방송 쿵짝쿵짝해 유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텔레파시가 3명과 맞았고 삼행시 도전하는 분과 또 수험생 선생님과 안 맞았고 아... 네, 안 받는 분 그리고 미주 팬은 끊어버렸습니다. 아... 유지혜는 입구 컷. 아... 입컷, 입컷. 어, 끊어버린 미주 팬 분이 문자 보내셨어요. 2668님. 음성 사소함인 줄 알았어요. 어... 미주 말고 유지혜 최고입니다라고 보내셨는데 이미 늦으셨습니다. 많이 늦으셨죠. 많이 늦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모자 쓴 유지혜 씨. 네. 자, 그리고 더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카카오티비 당첨자 두툼 삼겹살 마성의 안초댕님은 SBS10 앳 다음 넷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캡쳐본과 선물 받으실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세요. 자, 유지혜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뜻깊은 금요일 생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자 네. 계속 쓰고 오세요. 네, 오늘 임플모자만 저에게 시그니처로 쓰고 오세요. 네, 남기고 갔네요. 자, 끝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 취의 하울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얀 꿈꾸세요.